여러분,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실례가 안된다면 구독 1번만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찌나미 오늘 먹을 음료수는 목욕하고 나서 먹으면 좋은 음료 먹방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한국의 전설적인 레전드 커피유예요. 이건 꼭 빨대로 먹어야 되거든요. 이건 꼭 빨대로 먹어야 되거든요. 이건 꼭 빨대로 먹어야 되거든요. 꿀꺽 헤헤 맛있다. 보카리 스웨트 보카리 정말 맛있는 음료수죠 보카리 다음은 파워 에이드 컵은 아껴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더 먹을게요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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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로운 강한 맛이죠 사랑해요 밀키스 여기 적혀있어요 사랑해요 밀키스라고 자 마지막 채티 이것도 채티 죄송합니다 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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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진한 초콜릿 맛 이제 왕금비율로 만들어볼게요 초콜릿 한 번만 할게요 여기 소다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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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으니까 소다맛 고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먹은 것은 목욕 후에 먹으면 좋은 음료수들이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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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